전자적인공학부 1학년 제작진이 오준이라고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생각보다 더 많은 학우분들이 자리에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모르신 것 같았던 아쉬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. 저희는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에 저희가 투표라는 수단을 가지고 권력을 이임합니다. 그 이임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권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 알 권리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적어도 우리 시민으로서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나와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조금은 더 그들보다 조금 더 관심있고 분노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남자 학우분들이시라면 친구분들 중에 제트나 제노에서 오버워치 하고 계신 학우분들 친구는 한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적어도 오버워치 하시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촛불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났습니다. 저희가 조금은 더 관심있고 분노하는 만큼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왜 백무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와서 한마디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